영어 울렁증 때문에 힘드셨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영어 울렁증을 수술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술 시작!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직모예요 파마를 해도 잘 안 나와서 굉장히 속상한데 예쁘게 파마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 파마 하려고 생각 중이야 파마 왠지 영어에서 온 것 같죠? 자 일단 영어로는요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입니다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I'm thinking about 뭐뭐는 나는 뭐뭐에 관해 혹은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getting a perm get a perm 파마를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get 다음에 꼭 어 넣으셔야 돼요 get a perm인데 파마는 perm을 잘못 발음한 거겠죠 그쵸? perm이 permanent라는 단어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permanent는 영구적인 지속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perm 이라고 부르는 거죠 perm 입니다 get a perm 이 바로 파마를 하다 라는 뜻이고요 매직 파마를 하다 라고 할 때는요 매직 파마를 하다 라고 할 때는요 get a straight perm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혹시 파마 할 생각이세요? 생각이시죠? 자 이때 영어로 대답해 주셔야죠 그쵸?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저도 하고 싶지만 저는 파마는 안 되겠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 이제 영어로 정확하게 외우셨죠? 그럼 제가 영어 치료해 드린 건 맞네요 Okay well have fun and I'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I'm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